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두 가지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과 보교감신경을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가에서는 지금 원래 점선이 원래 심박입니다. 그런데 이 심박이 뒤로 밀렸죠. 더 빈도가 늘어났다, 천천히 뛴다라는 얘기. 이렇게 천천히 뛰게 하기 위해서는 보교감신경이 작동을 해야 되는구나. 자, 여기에서는 원래 점선이 일반적인 작동인데 그 평소의 작동보다 더 짧게, 빈도 있게, 높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감신경에 의해서 심장 박동 속도가 늘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문제로 가죠. 자, A는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길다 그랬어요. 이전 뉴런이 길죠. 부교감신경은 길고 뒤쪽에 짧은 뉴런이 바로 부교감신경. 자, B는 골격근의 수축을 조절한다 그랬어요. 자, B는요. 지금 이 교감신경을 의미하는 건데 이 교감신경은 골격근 수축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자, 골격근 수축을 일으키는 것은 체성신경, 체성신경. 자, 이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은 자율신경으로서 내장근만 박동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B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 네, 신경세포체는 교감신경은 척수, 부교감신경은 연수에서 나오겠네요. 그래서 척수에 있다. 맞는 말이에요. 기역과 니은이 디귿이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이 디귿이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